아 여기는 공룡 화석 발자국 있는데래요 아 저기 갯가도 보이고 아 공룡들이 있네요 자리에다 뒀어요 계단도 나는 저쪽에 계단 없는 쪽으로 걸어가지 이렇게 계단 없는 쪽으로 가서 우리가 주차해 놓은 반대방향으로 나와서 여기는 겹동백이 이쁘게 피었고 아 여기는 공룡박물관 저쪽 낮은 쪽으로 해서 걸어가봐야 되겠어요 뒤쪽으로는 바닥 끼고 있고 동백꽃 밑에는 민들레가 많이 피어있고 아유 참 지구스러워 동백꽃도 있고